Q.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7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예~~ 아 오늘은 우리가 추석특집방송을 일단 추석특집이라고 해서 추석 좋으세요?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저는 제니입니다. 제니예요. 네 짠입니다. 짠! 네 근데 새롭게 나오신 분 누구시죠? 저는 윤쌤입니다. 네 윤쌤 잘 나오셨네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추석특집은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 이맘때 보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뉴스나 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추석특집을 준비해봤는데 네. 심리 분석이 가능할지 한번 심리 분석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항상 심리 분석은 가능해요. 근데 추석의 심리 분석 네. 이런 요청 제가 매번 추석 때 많이 듣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 하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네 그렇죠. 특집으로. 특집으로. 심리에서도 다뤄야죠. 사연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연이요? 자 먼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네. 명절 보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연 들려 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 명절에 집에 혼자 남고 큰집에 내려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명절마다 취업은 언제 하냐는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식사를 하다가 누구네 딸은 대기업에 취업했다더라 누구네 아들은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밥상 위에 음식들이 넘어가질 않아요. 저는 졸업도 일단 유예를 해둔 상황이라 졸업은 언제 하냐는 질문도 받을 것 같네요. 요즘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아 조금씩 살이 붙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지난 설날에 큰집에 갔을 때 어른들이 하나같이 살은 언제 뺄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다음 명절에는 절대 내려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부터 명절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네요. 근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볼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질문하면 안 돼요? 다른 질문은 뭐해요? 너 밥은 먹고 사나? 뭐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어디 취직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그렇으면 뭔가 관심을 펴야 되잖아.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살이 좀 쪘네 라든지 살이 빠졌네 라든지 외모 지적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 지적을 할 수 없고 아 나이가 더 어려졌네? 더 젊어 보인다? 얼굴 좋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하면 남은 지금 취직을 못 해가지고 속이 다 들어갔는데 내 보고 얼굴 좋아 보인데도 그것도 열 받을 거고 그렇다고 나를 보고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아 쟤가 힘드니까 내가 그냥 못 본 척하면 아니 저 아저씨는 오랜만에 봤는데 날 보고 아는 척도 않네 상당히 곤란하거든 인사하시는 친척분 어르신분도 힘드세요 그럼 그게 친근하다는 표시인가요? 아 그럼요 나 너 안다 아 너 오랜만에 봤다 이럴 때 내가 취준생이다 그럴 때는 그냥 뭐뭐뭐뭐면서 뭔가 질문을 해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아 아 아 진짜 오늘 딱 봤을 때 네 아 인사드리고 네 그랬을 때 너 요즘 뭐하니? 라는 질문을 하면 당당하게 저 취업 준비하는데 어이 용돈이 부족합니다 아 오 아 후원할 거를 네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 이 삼촌 또는 큰아버지 또는 숙모 사시는 게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조카를 위해서 혹시 후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10년 후에 제가 1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인사를 하면 음 뭐 하다못해 만원이라도 꺼내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음 또 그건 그렇네요 네 네 그런 생각을 왜 못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 재지은 사람처럼 쭈빗쭈빗하고 왜 날 보고 그래 음 이분도 보여요 집에 혼자 남고 큰집에 내려가지 않을 작정이래요 왜 네 아니 뭐 명절마다 취업을 언제 하냐 이런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음 그걸 왜 스트레스를 받아 나는 지금 취업준비생이고 그래서 이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컵밥 먹으면서 지내야 되니까 힘드니까 어 영양보충 오랜만에 좀 하게 상도 맛있게 좀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음 용돈도 련면이 뱉으니까 1년치 용돈을 오늘 다 주시면 제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아 근데 그것도 그건데요 친근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또는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질문을 그렇게 마음대로 질문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아 그럼요 내 네 마음 안다 우리가 남이 가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친밀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대개 그걸 공격받거나 아니면 감추고 싶은 거가 자꾸 드러내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책하고 자악하고 자기 비하의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음 아까 그랬잖아요 어 자기한테 그렇게 걱정하면 걱정되시면 십만 원 걱정이 조금 크시면 이십만 원 딱 첨부수 내듯이 내면 되잖아요 아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네요 하나 이렇게 포장해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가면 좋겠네 그럼요 아니 적어도 그런 준비가 있고 그런 열정이 있으면 음 아니 없는 돈 빌려 쓰라도 아마 삼촌도 주고 큰아버지도 주고 숙모도 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한 번밖에 안 통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네 네 3년째 2년째 3년째 이 본인이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네 그건 본인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공시준비를 3년 4년 하는 거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거의 100분의 1 정도 확률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정체성 네 보통 심리적으로 이야기해 본인의 정체성 공시준비생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요 보통 3년째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는 자기는 공무원 시험이든 그 시험에 합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안타깝네요. 합격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자신한테? 어... 좋다는 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좋지. 본인은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두려움이 더 커져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자기가 3년째 한다. 그거는 그 사람은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취업 준비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취업이 아닌 다른 일? 그걸 취업이 아닌 다른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고요. 본인이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채로 본인이 무작정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친구 딸이 어땠다, 친구 아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는 분들이 아 많죠. 맞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당연히 내 주위에 누가 잘됐으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내 친구 딸이 어디 지직했더라. 내 친구 아들이 어디서 잘렸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세상 사는 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취준생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더 자괴감이 많이 들지 않나요? 왜 자괴감이 들까요? 비교하게 되니까요. 비교는 누가 해요? 본인이 스스로 해요. 친구 딸 잘 됐네요. 저도 그런 친구 딸 더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내가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안타까운 거니까요. 그렇죠. 그건 내 문제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 취준생 입장에서 나중에 한 20년 후가 지났을 때 어른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까요? 당연히 되죠. 왜? 지가 당해봤거든. 그런 소리를 듣고 그거에 자괴감이 시달려서 내가 왜 명절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뭐 그런 분이 20년 후에 잘 됐을 것 같아요. 별로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네. 그 분이 20년 지나도 인생 별로 안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질문하는 의도는 너가 불안해해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분이 20년 후에 지 주위에 있는 조카나 심지어는 자기 자식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건 본인의 찌질함을 다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옛날에 취업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몇 시 달렸는데 아이고 니가 봤던 뭐 니나 내나 뭐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 마음에서 자기의 지질함을 자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도 지금 이제 슬슬 조카들이 뭔가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한테 인사를 할 때나 뭐 인사를 받으면서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볼 만한 얘기거리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공시생이 이렇게 용돈을 타는 방법이 있듯이. 박사님은 혹시 조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세요? 아 조카들한테요? 아 예를 들면 뭐 고3짜리 조카를 어차피 명절에 볼 거 아니에요. 잠시라도. 어이 요즘에 힘들지? 그러면서 다 꺼내서 주는 거로. 아까 조카가 되고 싶네요. 아 그래요? 아 짠씨. 그런 삼촌이 있었으면 맨날 찾아갔겠네. 아 그런데. 저도요.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어 우리 조카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돈이 작았나 봅니다.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아까 말하던 그런 너스레? 그런 것도 약간 뭔가 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뭔가 그런 딱딱한 분들은 약간 의도가 뭔지 지적하기 위한 건지 약간 그런. 당신이 잘났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아 그런 거예요? 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날 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인생은 그렇게 나약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 있잖아. 그런 분일수록 참 송곳을 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당신이 잘났다는 것을 확인받으시려면 50만원. 아 버전이 두 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 턱월한 현실적인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준비가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본인 열받는 일을 꼭 경험해요. 네. 그래서 명절에 친척을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그럼 그 기회에 맞춘 준비를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결국엔 처음엔 반가운 날씨를 인쇄했다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진짜 여기라도 한바탕 해주고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추석 때 한번 이 방법을 써봐서 많은 용돈을 받았다는 분을 사연을 한번 있었으면 좋겠네요. 현실 가능한 게. 용돈 돈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요 지금. 자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미혼남녀의 명절 스트레스인데요. 자 다들 정년기인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만난 사람 있느냐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이냐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잖아요. 이런 고충을 담은 사연을 찾아와 봤습니다. 저는 32세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입니다. 결혼 전제로 만난 게 아니었지만 워낙 오래 사귀다 보니 주변에서 다들 우리가 결혼을 곧 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네요. 이번 명절을 맞아서 친척 어른들의 질문 공세가 잦아져 스트레스입니다. 인사말을 아예 결혼 언제 할 거니 라고 시작하시는데. 아니 결혼식은 쉽게 하는 건가요? 돈이 있어야 뭐 결혼을 하죠. 얼마 전에 하도 참다가 폭발해서 그만하라고 화냈더니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화를 내서 종결됐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네요. 사실 결혼을 하면 희생해야 하는 것 투성인데 게다가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반대인 생각으로 기울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챙겨야 할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니 못할지 깠습니다. 그나저나 결혼 계획 없다는 제 생각을 어른들께 말씀드리면 뒤집어지시겠죠? 근데 이 사연은 참 본인이 지금 5년이나 사귀는 남자친구도 있고 근데 결혼을 하라니까 사실 이분은 지금 그냥 남자친구하고 지내는 게 속 편하고 좋은 거지 굳이 결혼할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웃 어른들이 또는 친척 어른들이 그것도 다 알고 있지. 남비신구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애인이 있고 오래 사귀었으면 당연히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결혼 언제 하니 묻는데 왜 화를 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거슬리지 않을까요? 아 내가 5년 정도 남자친구 사귀었지만은 내년쯤 바꿔볼까 생각하는데 지금 언제 결혼할 거에 물으니까 내 속도 모르고 지금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이런 마음 때문인가요? 제가 어련히 할 때 되면 하겠거니 이렇게 왜 내버려 두지 않을까 아 그건 입장에서야 네가 어련히 할 때 되면 너는 아직 어렸어. 그걸 못 찾을까? 미리 확인차 아 그 어리다고 생각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쁜 거 같아. 결혼 안 하면 다 어린 거예요. 어 왜요? 왜요? 그래요 어떡해요? 그럼 박사님도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나이가 서른 초반이나 이쯤만 되면 왜 결혼 안 하냐? 이분은 다행히도 남자친구라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꼭 물어보시는지 아니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아 맞다간 사는 게 아직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한두 번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어 만날 때마다 아 그럴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맞다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의 뉘앙스 좀 찾아주시던지 질문의 뉘앙스가 큰일이다 걱정이다 아 걱정이 되시죠? 저도 걱정이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아 너무 쿨하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걱정이 아니여인 걸 갖다가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아니죠.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이 걱정이다 그래요. 걱정이 해요. 그럴 때 뭐 걱정이 아닌 거라 왜 걱정이 이렇게 해요? 걱정은 걱정이라고 이야기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분은 지금 왜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책임져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결혼해서 씨부모 신경 쓰고 책임지는 걸 아직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게 주위 어르신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니? 네 일단 제가 이 집을 장만하려면 이 구금을 넣어야 되는데 백만은 아니 박사님 아까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시더니 어떻게 저는 들리는 게 다 솔루션이 도절받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어른들이 딱 어른들한테 지금 내가 답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내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어른들이 그런 역할을 원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럴 때 한 번이라도 한 번 짠쌤 혹시 본인은 결혼을 했으니까 뭐 할 일이 없으시겠지만은 누군가 주위에 있는 뭐 후배나 동생한테 너 아직 결혼 안 하니? 하면 형 제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런데 형이 백만 원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결혼해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이렇게 만약에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후배한테 두 번 다시는 언제 결혼하니? 못 먹겠어요? 아 못 먹겠네요. 진짜 효과가 엄청나네요. 탁월하십니다. 말문이 탁막힐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언제 애 낳을까? 결혼하신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 사실 내년에 애를 낳을 계획이 있는데 애를 돌봐줄 분이 좀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집에 와서 애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탁하면 되는 거죠. 구체적인 걱정거리를 얘기하면서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보면 수능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걱정한다고 얘기해주면 실제적인 답도 도움도 줘라. 그렇죠. 그럼 도움 줄 사람은 도움 주고 그 입을 닫으실 분은 닫고 그렇죠. 그러네요. 깔끔하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을 원래 심수로 넣으면 깔끔해. 깔끔한다 진짜. 자 이제 추석 되면은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음식들이 보통 다 여자들 엄마, 며느리들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명절 고충에 대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이 벌써부터 스트레스네요. 남편이 공교롭게 출장에 가서 지난 설에는 저 혼자 애 데리고 가서 음식했어요. 동서는 일이 바쁜지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즘 나타나서 어머님께 용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어머님은 늦게 왔냐고 잔소리 하나도 안 하시고 시동생은 눈치 없이 돕는 신용 하다가 음식 집어먹고 결국 음식이나 설거지는 항상 제 몫이더라고요. 남편이 요즘은 하기 힘든 건 사서 올리자고 얘기해봤지만 그 돈으로 음식 많이 할 수 있다며 자신이 할 거라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음식만 하시면 다리 아프네 허리 아프네 앓는 소리를 계속 하시네요. 아... 일 때문에 바쁘다며 늦게 온다는 동서 항상 전화해서 어머니가 음식 다 하시던데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항상 음식하는 거 도왔는데 저에게는 명절이 악몽 같네요. 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위치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 위치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돈만 드리고도 예쁨 받고 음식 엄청 많은데도 구박받고 그렇죠. 그냥 뭔가 그런 거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벗어나는데 아 그런가요? 아예 안 가 그럼 한순이 막 듣잖아요. 듣죠? 네. 그럼 더 안 가! 그래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 많아요. 저기 가서 욕먹고 안 가서 욕먹고 그럼 또 괜찮아요. 똑같으니까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럼요. 근데 그게 혼자만의 가족이면 그렇게 할 텐데 약간 배우자랑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챙겨주냐. 그러면 그 인간하고 같이 안 사는데 어머.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 아니면 배우자가 내한테 그만큼 항상 보상을 해주니까 참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럴 때 나중에 명절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덜한 동네는 남편이 부인이 그런 수거를 해준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함을 표현하는 경우 후유증이 덜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지나면 그게 쌓이죠. 네.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 보통 추석 이맘때쯤 되면 저한테 상담하러 많이 와요. 이번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안 가시면 돼요. 진짜요? 제가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언제 그러면 남편이 포송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갔나요? 그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신 적은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럼 지금까지 끌려갔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네요. 그럼 본인이 지금까지 끌려갔지 자발적으로 간지도 안 했으면서 왜 걱정을 하세요? 스스로 노예가 된 심정으로 이 갔지 자기가 주인이 된 마음으로 안 갔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가야 한다. 명절에는 모여야 한다. 이런 관습이 있어가지고 그건 관습이 아니라 마치 당위성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놀라운 특성 다 당위적으로 이래야 된다. 또는 이것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는 그 당위적인 것에 자기가 따르지 못하면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요. 이게 대부분의 리얼리스트 성향을 가시신 분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당위적으로 이래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나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고 내가 편하자고 이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나쁜 며느리 나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는 제가 참을 수 없어요. 그럼 착한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하자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네 편한 대로 하든지 그렇게 하자니 제가 너무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생각을 좀 바꿔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정해야죠.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살 건지 아니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건지 그런데 그럴 때 결국에 명절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그냥 한 불악의 공동체로 농사짓고 살 때는 명절이라는 게 일련에 농사진 수확물을 같이 나누면서 이 기뻐하는 일종의 축제의 장이 됐는데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인구의 10%도 안 되는 나라에서 명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못 봤던 친척들이 보이고 가족들이 모이게 됐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이 누가 이 음식을 들어야 돼 누가 지금 선물로 때우고 돈봉투로 때우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 열받아 하고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명절에 가족이 모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끌려가는 진짜 소닭처럼 내가 지내야 된다는 본인이 진짜 도그나 카오나 또는 개돼지로 산다는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명절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게 노세하신 어르신 부모 모시는 문제로 많이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장 심리가 궁금했던 부분이 최근에 요양원에 많이들 모시는데 그렇죠. 그거를 모시는 거를 부료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끼리 다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참 본인이 진짜 자기 욕망이 뭔지 모른 채로 마치 당위성 이걸 주장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재밌는 게 거의 치맥기가 심하신 부모님이 있어요. 형제들이 모였어. 뭐 다 효심이 있는 자식들이겠죠. 그렇지만은 이 치매에 있는 노인을 집에서 모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다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낮에 집에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고 그걸 찾아요. 그러면 그중에 꼭 이제 아들이 아닌 주로 딸 그것도 멀리 사는 딸이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나서시는 분이 꼭 계세요. 그러면 형제들이 참 안타까운데 그럼 너가 모셔라. 이러면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스스로 본인의 당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보살핌을 받는 어르신도 더 힘들게 만들고 저 주위에 그러신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딸이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마다 형제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고 이래서 문제고 너희들이 나쁜 XX 오빠 동생한테 다 괴롭히면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두 달 후에 요양병원으로 결국 모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달도 안 지나서 다시 다 식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너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다 욕하고 난리를 한바탕 부른 거야. 대체 왜 그러니 내가 이렇게 효도를 하는 거를 좀 알아줘. 그래 고마워. 자 나는 이제 했으니까 이 고통을 너희들도 분담해야 되지 않겠니? 물귀신 작전. 모든 사람을 다 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아주 희한한 전법을 쓰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이 진짜 옛날 분들처럼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하죠. 박수치고 싶어요. 본인이 그거를 기꺼이 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폭력적인 요청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당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 그런 분들 많아요. 많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이제 알겠죠. 그거는 결국에 중간에서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각자 숨겨진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치맥기가 있는 부모님을 굳이 직접 모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형제의 욕망은 본인이 그동안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한 거를 이 기회에 완전히 일교에 만회하겠다라는 욕망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기 힘든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구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개인 상담을 받으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에서 어려움을 또 많은 사람들하고 잘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죄책감을 야기하는 방법을 추정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인식하게 되면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상담을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 했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 기획의 윤다은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 였습니다. 헬주선에서의 심리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 모두 점 앳 입니다. 힐링도 힐링도 잃어도 이젠 지친 다 힐링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저는 후 같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 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 하고 홀로 서 고 싶다면 새로운 변발만 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후원하기 말 후웅 후웅 всех 힐링 후원하기 hes